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어디가... 우리 어디... 뭐 할 말이 꺼요 버터감이 멋있네요 오늘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이에요 우린 어딘가요? 우린 지금 프라이버크 하우스 반응입니다 저희 어디가나요? 저희 셋 때 갈 겁니다 알프스 보러 가요 아 알프스... 오시스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? 뭔지 알 것 같애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 손가락 이제 아이말리 가자 네 네 이랬어요 몇 살의 친구가 해줬다고요? 다섯 살인 친구가 해줬어요 세상에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돌치에 나가지다 예쁘네요 저깄다 언니 여깄다 여깄다 저깄다 저깄다 여기로 오겠죠? 빨리 꺼내야겠네 여기다가 빨리 꺼내야겠네 안녕 안녕 next ECE. 288 화이트 이어가 주문 누나 촬영 를 새벽 지난 저녁 태양 생일파트하고 잤어요 저희 집으로 한꺼번에 친구 집에서 다같이 한꺼번에 스토리 qué주인거지 옆에는 참기 전화WHERE 영어는 참기름 할 때 가는 길 엄마를 좋아한 내일 은선이가 이렇게 걱정하고 걱정하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, 있긴 있어, 있긴 있어 That's good? 눈 여깄잖아요 눈이 많이 안 왔어 눈이 많이 안 왔어 미쳐 아이패스 간다? 밀어줘요? 아니 어떻게 근데 썰매가 너무 수동 아니에요? 원래 수동이지, 근데 근데 얘네는 이렇게 옆으로 정리가 아니라 앞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32.99네 좋은 건 같다 이거 하나 사볼까요? 아니면 빌릴까? 그러면 빌리는 게 낫지 이거 밖에 못 빌리는데? 저거랑 이거 아, 그래? 아니면 이거예요 우리 저거 핫핑크 어때? 블랙핑크지 블랙핑크지 고고 갑시다 어, 갈게 눈 봐 어때? 맛있어? 어때? 맛있어? 어떠세요? 너무 맛있어 김밥 맛인데? 오, 은생님 부끄럽다 지금 네 잘 먹을게 택배 성이졸기 ㅔㅜ 비치고 ibel 으악 은생님 뭐 이런 잠시 components 색상 확인 하하하 아 으 이쁘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저는 바로 봉사에 들것 같습니다 어떡해 발 시려 부츠를 빌렸어야 했나 은산아 간다 간다 뭐야 멈췄어 아이 근데 rabb 난 안 구매행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요 저의 첫 번째 30일 저의 첫날 30일 첫날이요? 네 저의 30대의 첫날을 이렇게 젊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승준이 몇 살이죠? 저는 24살이요 이만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몇 살이죠? 저요? 반 50이요 뭐라고? 반 50 난 반 60이야 암소소리 저 머리 냄새 안나요? 너 머리에선 꽃한기가 나는 거 거짓말 descend 끝 내뱉시고 뺏이덯인데 Bacon 아 ите equival 너무 맛있어 눌렀다 아, 재미있다 다시 타고 할까? 워낙 볶은 새끼일 것 같아 워낙 볶은 새끼일 것 같아 남은 외부가 너무 좋아 남은 외부가 다 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